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1억 5천만 원이 걸린 신화 목걸이 600만 다이아빵 근데 시청자분들 솔직한 말로 내가 하는게 맞잖아 아닌가 나도 솔직히 나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불안한데 시간 다 돼가지고 클라이맙스 때만 저기 뭐야 방송 켜가지고 길목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게 왜냐면은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하이드를 쓰고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도 아마 있을거고 이게 아 이게 시바 이게 뭐 한두 푼짜리 가는게 아니고 못먹으면 이게 X 되는건데 나도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은 토글자가 나니까 이게 또 공개가 된 상황이라서 내가 또 토글을 또 못할수도 있어요 이게 아 이게 야 나도 이게 참 나도 나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문주가 직접 한다 1번 주리를 불러갖고 옆에서 구경만 한다 2번 네 냉정한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진짜 너무 많은 큰 실망을 했네요 네? 나의 컨트롤이 시청자분들에게 이만큼 영향을 못 미치고 이 좋은 캐릭터 가지고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좀 아니잖아요 내가 시청자분들에게 그 비춰줬던 이런 나의 강인한 모습들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됐는지 아 1? 1? 1번 누르는 사람들이 예 적혈분들이라고 안녕하세요 예 아 그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메인오더는 그 제가 하기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문주 형님 이거 친구 아닙니까? 예 아냐 림메인 메인오더 그냥 빠져있어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요거 자 희나 캐릭터랑 메인오더분들 빼고 다 마이크 꺼주세요 사장님 주리 주리 오는데 마이크 꺼요? 주리도 주리 그냥 끌게요 아 주리 주리도 마이크 켜야지 아니 나는 마이크를 끄고 주리가 끼우는 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캐릭터가 똑같은데 동부로 다 이동할게요 지금 자 들어갈 준비 눈 돌려주시고 자 3 2 1 고고고고고 진입할게요 입장 입장 네 화이팅 화이팅 앞에 있는 애들만 죽여주세요 어? 네 앞에 있는 애들만 죽기기 애들 별로 없어요 네 애들 별로 없어요 동부 다 밀어야 돼요 별로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애들만 죽기 사실 얘 지리가 필요가 없어 얘 안 보이니까 자 저희가 인원 되게 많아요 더 붙을게요 자 텔 자리에서 좀만 더 위로 더 붙을 적한테 조금만 더 붙으면서 네 좋아요 거의 저희가 인원 압살합니다 지금 좋아요 정리됐어요 강님 애들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애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실패할게요 자 애들도 빠져있네요 다 문 밖으로 흐흐흫 아 그렇 아 새끼들 진짜 귀엽다 귀여워 택진이 형님 방송 보고 계실텐데 택진이 형님과 끝까지 갑니다 앞전에 경솔했던 행동 크란벨링 정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크란벨링 나오자면 바로 뽑을게요 10초정 오케이 쟤 됐어요 내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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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정 들어갑니다 일단 적이랑 싸울게요 저희 일단 접불나도 자 더 붙어야돼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확 내놔요 더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서 들어가야돼 자 쭉 내려오기 자 쭉 내려오기 자 초파초파 붙었어요 저쪽으로 적들만 칩니다 지금은 적들만 칩니다 적들만 쭉 들어올게요 자 카드 형 딜파티가 어떻게 해야돼요 딜파티 그 코노그루한테 쿠팡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빠져마 저기 저기 반대쪽 신화가 지금 막 뒤에 조나 넘었건데 도무가 많아요 도무가 많아요 더 내려오셔야 되니까 쭉 위치 앞으로 들어올게요 좋습니다 자 딜파티 딘던데요 아니요 우측에서 붙어도 딜할게요 우측에서 딜할게요 적부터 일단 날려주세요 우측에서 딜줘요 적부터 날려주세요 자 저쪽 딜파티 좀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똑같이 아파요 금방 안잡혀요 괜찮아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딜 쓸 수 있으니까 동부쪽으로 저희는 계속 투입할게요 동부 지금 아군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W 쭉 눌렀고 피 없는 거 알아요 스킬 맞는 거 다 알아 괜찮아 적들도 똑같이 맞습니다 앞으로만 붙어 붙으세요 자 W 키만 누를게요 카자 캐릭터 파티 좀 해줘요 인원이 많아서 1창 하지 마세요 서로 기분 나빠요 서로 기분 나쁩니다 1창 절대 하지 마세요 W 눌러라 앞으로 가지마 들어가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보통 시간이 있으면 알아서 틀려요 길길 하지 마세요 두부무구 하지 마세요 앞으로 W 키만 눌러주세요 W 키만 네 보스 옆에 우측에 주파왕국이랑 있거든요 이거 온 거 하나만 날리면 돼요 2K 같아 W 키만 쭉 눌러주세요 두 마리 컷 됐어요 자 LMJ 한시 벽 쪽 있는 사람들 이문주만 힐러라고 신화 캐릭터 향일러 싹 다 밀어요 그냥 딴 거 가지고 힐만 넣어요 힐만 힐만 벗진 베르해서 남두로 가주세요 네 이제 동부테일 제이홉고 있거든요 자 우리 지휘하시는 형님 저희도 좀 신경 써주세요 지휘하시는 형님 저희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저희도 좀 저희도 좀 줘줘줘줘줘줘야 돼 라스고 형이 적들 지금 저거 얘네 8명이서 딜하고 있거든 신화? 쟤네 좀 처리해줘야 돼요 저희도 지휘 좀 해주세요 남두쪽 애들 싹 밀어낼게요 지금 우리는 동부로 계속 지니 자 다섯이 쪽 적혈기를 잘라줘야 돼 딜파티 가운데 적있고 뭐 한 거 알아요 쭉 들어줘야 돼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 너무 안죽혀서 오고 있어 들어와 주셔야 돼요 아리아 아리아도 들어갈게요 쭉 들어가자 쭉쭉 아리아 속도 들어와 쭉 쭉 자 쟤네들 지금 두 파티로 지금 저거 치고 있어요 신화가 이거 뺏긴다 룩권 저기 저기 저거 치고 있는 애들 더욱더 대응이 아니라 저게 무슨 사람은 이미 없는 인력이잖아 빨리 나와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오세요 여기 반대편 서부쪽으로 오세요 서부쪽 형님들 여기쪽 그 저게 하고 드시면 메인들 살짝 빠져주고 자 메인들 주의하고 신화는 뒤로 잠깐 빠져 자 올 주의 올 주의 자 올힐 뒤에 힐러분들 힐만 자 우리 지금 힐 많이 넣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조금만 화이팅할게요 적들은 딜 안에 못넣고 있잖아요 자 저희 동부 동부 그 입구에 계신 분들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갑게 돼요 거의 동부에 계신 분들 저 아기만 우리쪽에 가까이 있다 안쪽으로 조금만 더 아리안 안으로 들어와서 적들도 잡을게요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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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12명 오케이 굿 애들 안쪽 얘네 애들 세용이 딜한다 안쪽 들어왔어 세용이 자 세용 대한 지금 너무 안전적인거 조심히 세웅이 맥퀴준 1시? 11시? 신방! 신방! 돌아왔다. 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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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아 남부는 지금처럼 공부가 안해있지. 한식기다이. 컷. 한컷! 동선이 있어! 동선이! 동선이!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토론하는 대형 아니에요? 먹었어. 다 토론하는 대형 아니에요? 동선이! 아 진짜! 동선이! 자 몽아! 나.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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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이세요. 다. 네. 위로. 우리 더블. 두르고. 60초 한 번만. 60초. 60초. 크. 크. 자. 첫 번째로. 이 목걸이가. 시청자 분들 이거. 지금. 존재하지 않는 목걸이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막내예요. 해바라기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형님분들이시고. 저한테 근데. 동생이고. 방송도 이제. 이번에 또. 최근에 아가시온 때문에. 많이 또. 힘들었었던 부분 때문에. 이제. 그냥.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또. 이런거 막. 빵꾸 조금이라도 채워서. 스펙업하려고. 다 욕심이 있는 분들이고. 자. 성공한 또. 사업가 분들이신데. 네. 제가 또. 막내지만은. 이렇게 또. 어. 아이템을. 가져가서. 좀. 무리한게 아닌가. 그만큼. 제가 더 좀. 앞전에는 좀. 많이 이렇게. 괴로웠었는데. 어. 정말. 항상 열심히 해오긴 했는데. 가치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혈이 자기들 못먹었다고. 억울하고 다시 회수하랍니다. 이렇게. 어. 좋은 아이템. 선물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구요. 자. 충성맹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두 개의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식구. 우리 연합.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 핀연합. 화이팅. 엘제이.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일단 먹은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에르이나의 네크리스. 나스고용도 그렇고. 다. 연합분들이. 예. 진짜 저한테 양분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김원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에르이나의 네크리스. 옵션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제가 옵션을 다 잘 모르겠어요. 제론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앞전보느라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 서버 최초. 이게 지금 현재는. 신화제작 레시피로. 예. 그게 지금 현재는 제작이 안되는데. 아마.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전비. 어. 그리고. 잉크. 이거는 신탁이에요. 신탁. 자. 신탁. 그리고. 마프르의 선고. 자. 아이나사드의 권능. 어. 야. 이거 뭐. 스턴픽 역시 보호막 생성. 덕분금지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저는. 나머지거 있잖아요. 네. 이런거는 안가져갈게요. 네. 제가 하나 먹었으니까. 뭐. 닿을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되게 좋은거 같아요. 이게 확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스턴픽 역시 보호막 생성. 데미지 내성 증가. 예. 자. 이런거는 다 안가져가고. 그거는 좀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예. 군주분들께서 회의를 좀 하셔서. 좀 가져가시면 될거 같구요. 예. 자. 축복의 인장까지. 예.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렇게. 예. 도움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네. 금양아 고맙다. 문주형 축하드려요. 비차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